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간밤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도 함께 나오면서 조금 불안한 출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제 금요일 시장을 앞두고 있는 목요일 오늘 배트맨 어떤 종목들 금요일 시장에서 지켜보면 좋을지 캐스팅 그리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오셔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요즘 투자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재밌고 또 어떤 부분들이 힘든지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계신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남자 민경철 디렉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구멘터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사각형 안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안내가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가뜩이나 요즘 금요일장 어려운데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그 어려움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 중간에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방송 말미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금리 인상 발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예상보다는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견뎌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10월달 9월달 지금 금요일의 저주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우리 증시가 무너지거나 새벽 시간에 나스닥 치수가 폭락하면서 금요일마다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 동안에 행복하게 충전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만 되면은 계속 마음 졸이는 사태들이 지금 9월달 10월달 한두 달 정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양지수 진행을 했고 이제 나스닥 치수 기준으로는 우리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나스닥 치수가 약 플러스 0.8에서 약 1%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금리를 우리 작년에 예상했었던 목표치보다 더 높은 5% 그리고 5%보다도 더 많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마이너스 3%가 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치수가 새벽 시간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약 4%가 급락이 나왔어요. 하락 변동인 나스닥 치수가 4%의 변동을 보였다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치수도 오늘 저는 이제 1에서 2% 이상의 좀 낙폭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아침에 양지수가 마이너스 1.5%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우리 무너질 때마다 지금 우리 증시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10월 한 달 동안에 지금 4조 5천억 정도를 계속 바닥에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00억을 순매수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300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가 아침에 출력했지만 그동안에는 공매도를 치고 우리 선물옵션 시장에서 하방에 베팅을 해놓고 정말 조단위로 우리 선물옵션 하락에 베팅을 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와 현무를 던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시초 갭으로 지수가 무너지기만 하면 그들이 더 사면서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뭔가 괜찮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우리 10월까지 한번 출렁이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팔고 우리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강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수의 방향성을 누가 핸들링하느냐 지금 한 달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4조 5천억을 오늘 동안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4조 5천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뚝심 있게 방향성을 순매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도 코스피 기준으로 올랐다가 조정받더라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꾸준하게 유지하니까 다시 외국인들 순매수와 격차를 좁히면서 또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진행하니까 다시 결국에는 외국인 순매수와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우리 장중해 새벽 시간에 마이너스 4%의 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약보화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외국인들의 공이 굉장히 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과 다음 주 어떤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사면 떨어지던 코스피도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지금 10월 2번이나 반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외국인들 순매수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언제 멈추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매도 전환이 되게 될 텐데 그 매도 전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급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이 던진다 싶을 때 제가 노랑톡에서 별도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노랑톡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외출을 하는지 언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는지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추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250에서 2300포인트 구간의 지지반등 여부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한두 달 동안 지속된 저주가 금요일만 되면 우리 증시 아니면 미국 증시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하락했던 그 저주가 내일은 그 저주가 풀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금 새벽시간 오늘도 미국 선물지수가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명일장 코스피의 외국인들 순매수 순매도 여부를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물론 금리 인상폭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파란불로 시작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까지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장을 좀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외인들의 매술세가 그나마 지수를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조금 더 이런 흐름들 이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시선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민경철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은 오늘처럼 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광림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어제도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만 자 광림 지금 오늘 포함해서 4그레일 연속 상승부 켜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조금 올랐습니다. 9% 정도밖에 좀 올라가지 않았는데 조금 아껴놨다는 리뷰를 하고 싶었지만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를 어제 또 리뷰를 두 종목을 해버리는 바람에 광림 종목 빠르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림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우리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5,4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세를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고요. 자 풍력 사업 발전에 대한 허가를 또 받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우리 9월달 1월 9월 1일 9월 2일 자 9월 1일의 상한가 9월 2일의 장중에 20% 이상의 시세가 단기 50에서 60% 시세가 9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을 이번에 폭락장에서 자 이탈하면서 우리 1,300원을 저항받고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우리 광림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에 자 우리 고가 대비해서 5,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80%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터졌다라고 저희가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를 통해서 우리 제가 이제 통과를 시킨 제가 캐스팅을 한 우리 후보생이 연습생 분이 바로 광림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만드는 사업 영역이 앞으로 이런 건설 우리 인프라 해외수주 모멘텀 네옴시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광림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그런 계열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 바닥에서 또다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풍력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9월 초 50에서 60% 2, 3일 만에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월요일에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포착해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광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화요일에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장중고가 5% 그리고 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았네요. 0.42% 그리고 오늘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장중 5에서 6% 정도 상승 만들어내면서 자, 월요일 이야기 드리고 나서 우리 화요일 이제 시초가 대비 9에서 10% 정도 조금 올랐는데 뭐 광림 종목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자, 노랑톡에서 공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광림 종목 저희가 고점에 잡았나요? 아니죠. 시청자분들 저희는 오늘 캐스팅 조건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자,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드리고 공략주로 공략을 해드릴 거니까 바닥에 잡아서 안 좋을 때 공략해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 증시가 너무 좋을 때 잡았다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마음도 슬프고 계좌도 손실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반대로 매를 먼저 맞은 게 낫다라는 말처럼 많이 빠진 종목 고가 대비 80%, 70%, 60% 반토막 이상 조정받은 저점에서의 이제 막 저점이거나 이제 막 조금 고개를 돌기 시작하는 초입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계속 노랑통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림 오늘 5%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광림인데요. 오늘 이렇게 5%가량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송 공개 이후에 10%가량 수익률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광림 갈 수 있는 폭들 더 남아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캐스팅 기준까지도 함께 밝혀주셨는데 저점이거나 상승의 초입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 물론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감까지도 함께 덜 수 있다라는 점은 덤입니다. 자, 그런 만큼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 보셨다가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렸던 대로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캐스팅 기준을 먼저 밝혀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될지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원준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슈프리마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 MK전자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기획사의 원준입니다. 8.87% 상승 나와서 2만 2,7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열처리 전문, 설비, 솔루션 기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슈프리마 보시죠. 11.43%, 이 종목 역시 큰 상승 나왔습니다. 2만 7,3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바이오 인식 관련 제품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MK전자입니다. 6.67% 상승 나와서 1만 1,2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반도체용 세금선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좀 큰 상승폭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이 세 후보생 중에서 어떤 후보생을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저점 찍고 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 반도체 핵심 소재주 MK전자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뭐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차세대 소재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회사가 이제 말만 이렇게 삼성전자랑 뭘 하겠다, 말만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2020년도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치료제 개발하겠다, 백신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도전하겠다 했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는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결과물 나오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의 증가로 우리 포부를, 기업의 사업성을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협업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패키징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우리 작년 8월 달 이후에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약 60%의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까 바닥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저평가고요. 두 번째 실적이 좋고요. 차트상 저점 구간의 위치에 있어서 저는 MK전자 연습생이 이 정도면 데뷔를 해도 우리 방송에서 캐스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야생의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연예인으로 발돋움될 수 있지 않을까 슈퍼스타로 나중에 반도체 관련지로서의 시세를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이 과거 8,600원의 저점에서 우리 2만 7,000원까지 주가가 약 3배 정도 큰 시세가 나왔던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7,000원에서 주가가 9,000원까지 3분의 1토막 고가 대비해서 저가 기준 마이너스 65%라는 낙폭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차트를 땡겨서 보니까 어제와 오늘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단기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내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온 지점에서 우리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그 가격 위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이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우아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 다음번 추세 상단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저점에서 어제와 오늘 누군가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셔서 눌림 구간, 어느 구간 우리가 매수하기 좋을 것인가 MK전자 관심주 설정해서 이 캐스팅한 종목 앞으로도 우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처럼 우리 성공할 수 있을지 잘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다음은 MK전자인가 봅니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 내놔도 불안함이 없을 그런 후보생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물론 과거에는 인기를 누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절을 조금 뒤로 하고 지금은 바닷권에서 다시금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매수세를 끌어오고 있는, 인기를 끌어오고 있는 그런 연습생이라는 의미에서 추가로도 계속해서 다시금 올라가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해보겠다라고 MK전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준 후보생과 슈프리마 후보생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원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일단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열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열처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포스코 포항지초소에 열처리 관련된 제품들을 납품해야 되는데 거의 생산 중단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2분기의 실적이 갑자기 올해 1분기 3월달 매출액이 440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실적이 41억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가총액 3천억 대비해서 지금 동종목의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열처리 2차전지 앞으로의 멀티플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 저는 우리 원준 포스코 케미칼 지금 신고가 부근이고 2차전지 관련 주로 굉장히 큰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에다가 열처리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시점에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10분의 1토막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신규 성장, 기술력이 부각돼서 신규 성장은 됐지만 실질적인 우리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평가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 포스코 케미칼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인데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자동차 3사 대상으로 응급제를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에 함께 수혜주로서 분류가 돼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미래 성장성에 주가가 이미 기대감을 걸고 있는 만큼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슈프리마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 재료는 굉장히 커보였거든요. 카타르에 위치한 펄카타르 인공섭의 최고급 주상복합형 레지던스에 대규모 수주를 달성했다. 이 소식이 오늘 좀 핫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세가 분출이 돼서 직전에 저항라인을 오늘 돌파하는 변곡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캐스팅의 기준은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인데 이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시세가 단기 고가까지 이미 시세가 나와버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경 매수하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안전하게 조금 더 우리 이 후보생이, 이 연습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기다렸다가 안 좋을 때 우리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하는,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2만 7천 원 구간에서 3만 2천 원까지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3만 2천 원 구간을 변곡으로 해서 단기간 3만 원 정도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우아양 추세에서의 시세가 만들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원 구간을 최근에 우리 작년이죠. 작년에 이탈하고 나서 계속 우리 2만 7천 원, 2만 7천 원을 이탈하고 나서 2만 7천 원 정역에서 이탈 직후에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오늘 또 저항 구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호재가 나와서 대규모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2만 7천 원을 뚫어낸다면 그 위로의 추가 시세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력을 봤을 때 2만 7천 원에 도달하면 주가가 빠지고 빠지고 빠졌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다가 저항받고 차익 시전 떨어지면 다시 2만 원 초반, 만 원 후반대까지 추가 조정받게 될 가능성 저는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회사가 바이오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생체 인식,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하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 지문 찍고 이런 지문 인식, 바이오 인식, 그리고 홍체 인식 이런 쪽으로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인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 영역이 대규모 카타르에서도 이런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솔루션 관련된 그런 매출액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말 IT 쪽의 기술이다 보니까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천억 미만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지문 인식, 지문으로 인식하는 바이오 생체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예상이 되고 호재도 있는 종목이지만 저가 2만 원 대비해서 지금 고가 2만 7천 원까지 이미 35% 이상의 시세가 단기 고가 저항까지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상승하지만 운이 나쁘면 다시 바닥까지 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는 이미 단기 고점이다. 그래서 가능한 이 후보생이, 이 연습생이 안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가가 빠져서 2만 원 부근과 2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시험자분들이 공부하셔서 다시 한번 매출 타이밍 잡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캐스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이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노랑통에서 추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굉장히 재료 자체는 좋습니다. 카타르의 대규모 수주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오늘 가격으로 이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시세가 단기 고가까지 이미 나와버렸다라는 점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슈프리마보다는 그럼에도 MK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신 거고요. 물론 슈프리마 실적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좋게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가 대비 인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가격대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죠. 2만 원대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슈프리마 같은 종목은 함께 지켜보자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언제쯤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그 기회는 민경철 디렉터님 민디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위권에서는 MK전자가 최종적으로 캐스팅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화면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코오롱 글로벌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한전기술, 외국인 기획사의 WI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코오롱 글로벌 굉장히 큰 상승 나와줬습니다. 25.27% 상승 나와서 1만 7,1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토목공사, 주택건설, 해외건설 등이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9.11% 상승 나와서 6만 3,5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원자력발전소, 설계, 에너지플랜트 종합엔지니어링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WI 보시죠. 4.5% 상승 나와서 3,02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따라서 현재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최대주주가 리튬 인사이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위권 후보생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민경철 디렉터님, 2위권 후보생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들 다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캐스팅해야 되는 우리 연습생은 코어롱글로벌 연습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크게 상승폭이 나왔던 25%의 코어롱글로벌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25%면 거진 상한가 가까이 시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왜 또 급등할 때 추경 매수를 하라고 들고 오셨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장기 고가가 작년 9월달 3만 3천 원 정도까지 고가가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3만 3천 원 대비해서 저가 1만 3천 원까지의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이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반등턴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이날은 지금 우리가 코어롱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인적 분할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나왔던 날이고요. 그리고 9월 초에는 우리 코어롱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따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2만 원까지 또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10월 17일 기준으로 창원의 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정비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사업권을 따냈는데 10월 15일 토요일에 이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코어롱글로벌 자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취득한 사업권의 지분이 약 3,800억 정도가 됐는데 3,800억짜리 우리 수주를 따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3,400억 정도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대형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때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에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 보면 10월 17일 10월 17일에 주말에 토요일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13,000원까지 저점을 다지고 오늘에서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추가 시세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 회사가 지주회사다 보니까 건설사업, 무역사업, 유통사업, 후계소를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열 회사들 통해서 건설사업도 진행하고 유통사업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 관련된 대규모 수주가 터졌고 그리고 고가 3만 3천원에서 만원 초중반 가격까지 조정을 받고 이제 막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우리가 지난 6월달 7월달 폭락장에서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중바닥을 다졌고 바닥에서 수급 들어온 부분들도 체크를 했으니까 수급이 들어온 시작점 13,500원 부근까지 우리 코오롱글로벌 종목이 눌러준다면 다시 한번 이 반등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해서 그 타이밍 포착해서 수익과 행복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이유는 네옴 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이때는 이 계열 회사 자동차 관련된 계열사를 우리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해서 이 회사를 상장시키겠다. 그럼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모멘텀이었고요. 이때는 또 다른 모멘텀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또다시 네옴 시티 관련된 이슈로 또 시세가 또 분출이 됐는데 또 왕세자가 또 방한한다는 이슈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건설사들이 내년 연초에 또 사우디로 또 넘어가는 그런 외교적인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 대비 60% 폭락한 저점 회사의 기업 실적은 좋고 대규모 수주가 바닥에서 터졌고 그리고 오늘 수급이 대거 유입이 됐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라는 강력한 상승 장악형형 캔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추세 13,500원 15,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은 시청자분들이 코오롱 글로벌 연습생을 잘 지켜보시다가 잘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위권에서는 가장 큰 시세를 내줬던 코오롱 글로벌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마음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또다시 지금 방한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주 지원단 파견한다고 하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건설 11개사가 또 원팀 코리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에도 코오롱 글로벌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네옴 시티 테마로 편입을 알렸고 또 지금 물론 가격대는 13,000원대까지 눌러준다면 더 좋을 텐데 이 가격대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전기술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원전 테마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원전 테마가 굉장히 시세가 좀 급등나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전기술은 저희가 하루에 오전 방송에서 5만 5천원, 5만 4천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단타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5만 5천원 그리고 오늘 5만 5천원을 깨지 않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17%까지의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변곡점이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기술적으로 확인이 돼요. 사실 실적보다는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우리 폴란드 원전의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말고 민간 사업에 대한 부분들 100% 확률로 우리 한국 수자력연구소가 한수원이 이제 수주를 따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강력한 거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양봉이었다가 은봉이었다가 양봉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당분간 계속 변동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동을 만들어내는 구간의 가격대를 보도록 하면 6만 7천원과 5만 7천원 가격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거래를 발생시키다가 위로든 아래로든 돌파든 이탈이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5만 6천원, 5만 7천원, 6만 7천원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다가 원전 이슈가 터져서 위로 시세가 나오면 이 종목도 고가 대비 저점에서 단기 시세가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반대로 이 회사 실적보다는 원전 이슈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힘을 모아갔는데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즉 5만 4천원과 5만 5천원을 이탈한다면 밑으로 직전 저점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능한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우리 빠졌을 때 5만 5천, 5만 4천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단타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크게 보면 한정기술은 고가다. 바닥이거나 저점인 종목이 아니라 이미 원전 이슈로 시세가 나온 종목이고요. 실적이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원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 급등주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대응으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4천, 5만 5천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매수할 때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는데요. 혼자 그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입장하셔서 저희가 노랑톡에서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알려드릴 때 불시에 좋은 타점이 오면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도 저희가 불시에 공유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입장하셔서 우리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공략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정기술 보유자분들은 이번에 원전 이슈가 잘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잘 해외 수술을 따내서 네오비시티도 따내고 재건 사업도 잘 따내서 좀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현재 구간 단타에 능한 고수의 영역으로 보인다라고 한마디로 좀 가름을 해주셨고 현재 구간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될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5만 4천원, 5만 5천원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좀 단계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WI 이 종목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WI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불량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번에 리튬과 관련된 펄을 재료를 붙이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800원도 안 되던 주가를 3,500원 위로 주가를 5배 이상 5배 가까이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기에는 너무 고가다 그리고 고평가다 그래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주가가 이제 700원대 800원 밑으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자 이번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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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만 5번을 기록했습니다. 자 반도체 우리 테스트 업체가 반도체 관련주가 리튬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미 시세가 나왔고 고가에서 잔량을 정리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WI 종목을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이 후보생은 나중에 우리가 바닥까지 조정받았을 때 즉 저평가되어 있을 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바닥까지 무너지고 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후보생을 캐스팅할까 이 연습생을 캐스팅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YW 오늘 방송 보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가에서 차익실현 떨어졌는데 방송 늦게 보고 물리신 분들은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도 노랑통 입장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WI 기존의 반도체 검사 장비 포지션 갖고 있던 후보생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합병 이슈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800원 주가를 300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의미는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충분히 고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이 종목 말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초입, 저점 그런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후보생들 함께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2위권에서는 코어롱 글로벌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지금 네옴 시티 이슈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도 단기적으로 또는 조금 더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생들 함께 눈여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1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대성창투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솔로엠, 외국인 기획사의 CIS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대성창투입니다. 오늘 14.18% 역시 큰 상승폭 보여줬고요. 3,06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성창투 주요 포지션은요. 벤처기업 투자, 창업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솔로엠입니다. 1.09% 상승 나와서 1만 8,6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전자부품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CIS 보시죠. 1만 3,2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0.76%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CIS 주요 포지션은 2차전지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캐스팅했던 우리 연습생 중에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주가 있었거든요. 우리 위메이드가 급등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급등했다라고 캐스팅을 했었던 우리 크래프톤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그리고 두나무라는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추진한다고 했을 때 폭발한 과거력이 있는 후보생을 오늘 캐스팅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성창투 연습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창투 후보생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는지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제 완전한 승리 뭐 이런 이제 유행어도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한산, 영화 한산 관련주로도 우리 벤처 캐피탈 업체인 대성창투 뭐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두나무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전자책 라디북스 운영사인 라디가 또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모멘텀들 때문에 벤처 캐피탈 업체로서 그 회사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초기 자본이 없을 때 네 수년 전 투자해놨었던 그 투자 금액이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시점에 대성창투가 계속해서 벤처 캐피탈 업체로서의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만발 이렇게 네 글자로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바닥에서 좀 거리대금이 강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기평라인을 뚫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천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저점을 다지다가 또다시 5천원까지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종목의 박스권이 2천원에서 5천원, 6천원 구간이 이 종목의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장기평라인 때의 구간, 바닥에서 거리대금을 터뜨리면서 이 장기평라인 때의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부터 주가가 5천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의 구간은 5천원의 고가 대비 2천원까지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고가에서 차액실현이 떨어지면서 거리대금 줄고 재미없는 구간이 있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2평선을 고개를 돌리고 정배열로 바꾸면서 오늘 거리대금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이제는 그동안 5천원에서 2천원까지 60%가 빠지면서 지옥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매일매일 빠지고 정말 대성창투 좋은 회사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던 회사가 오늘 시장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공부를 못하던 후익을 안 주던 손실만 주던 대성창투가 아니라 이 직전의 장기평라인 1년 동안의 이 종목의 이동평균 가격 평균치를 한 번에 뚫어내는 그런 오늘 돌파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시작 전까지 지금 주가를 다시 회복시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천9백원과 3천원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것 같은데 이번 10월달 폭락장에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과거에 지지 구간이었으나 이탈 시점부터는 저항 구간인 2,750원, 2,900원, 3천원 구간을 오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종카상,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짧게는 2,900원 길게는 2,750원 수급이 들어온 그 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렀다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만들어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된다. 물론 상장되고 쿠팡의 주가는 무너졌지만 카카오뱅크도 상장되고 주가가 무너졌지만 상장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대성창투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확인된 크래프톤 관련지로도 대성창투가 좀 부각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상승하면 크래프톤에 지분을 주고 있는 대성창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가격도 저점을 찍고 조금 점점점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많아질수록 업비트 운영사 업비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매출도 늘어나고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성창투도 앞으로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재추진한다. 혹은 국내 시장의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후보생으로 대성창투 종목을 소개시켜도록 하겠고요. 요약하면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1년 동안의 강력한 저항을 오늘 하루 만에 강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변곡점의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이야기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크래프톤 어제 방송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과 함께 결을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두 종목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엠 그리고 CIS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전자기기 연구를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우리 대주주를 보도록 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20% 정도 미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엠이라는 회사의 투자자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삼성전자의 전자기기를 연구해서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 직후에 바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인데 회사 기업가치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적이 앞으로 2024년도까지 꾸준하게 나와줘야 그래야 어느 정도 지금의 시가총액 정도만큼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의 공모의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2월 2일 우리 공모가에 대한 부분이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한 17,000원 공모가 밑으로 빠질 때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에 좀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 아래로 빠질 때 한번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고 현재는 고평가 구간에 있다. 솔로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CIS 아주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이제 너무 고평가라서 그냥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전국 제조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폭발했고 이미 2차전지 관련주로 2천원에서 2만원까지 10배가 올랐고요. 2천원에서 현재까지 13,000원까지 또 시세가 한번 분취됐습니다. 매각에 대한 이슈로 6월달 폭등이 나왔지만 직전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간 자리고요. 크게 보면 너무 고평가 구간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 축격매수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많은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화면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의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함께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힘찬 손짓과 함께 공개해 주셨습니다. 다홀 인베스트먼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다홀 투자증권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신규 상장 당시에 5,800원의 신규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2,000원 정도로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60%가 할인된 가격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장중에 수급이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고가에서 터진 게 아니라 공모가보다 60% 할인된 가격에서 터졌다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60% 조정받으면서 정말 다홀 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 모든 주주분들이 모두가 손실 구간인 구간까지 지금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에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280원이었던 주가가 1,900원까지. 자,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65%의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과 개인이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에는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나가다가 오늘은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장중에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윗고리를 단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윗고리가 고가 차액 시련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최저점 바닥에서의 매집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 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수급이 들어온 시작점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해서 이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안 좋을 때 매수했던 종목이 좋아지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수익과 행복에 좀 미쳐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통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점, 초입인 종목들 가지고 큰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디께서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다울 인베스트먼트였는데요. 오늘 장중의 수급이 바닥에서 터졌고 지금 가격까지 60% 대박 세일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공개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 하단에 노란톡방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도 와이드카드 공개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한 조언일 뿐